안녕하세요. 애플 아케이드 게임 업데이트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칠칠튜브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게임 개발 스토리 플러스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어요. 침팬지가 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쉽고 간단한 의뢰를 달성하면 매주 보너스로 바나나를 보수로 준다고 합니다. 이 바나나를 가지고 다양한 아이템 등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의뢰를 성공하면 매주 7개의 바나나를 준다고 하네요. 사무실, 접수처, 컴퓨터, 책상, 의자 등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들이 있는데요. 특히 사무실도 20종류 이상 새롭게 등장했네요. 사무실, 접수처, 컴퓨터, 책상, 의자 등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나 7개를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래 본 게임인 게임 개발 스토리에는 이런 업데이트가 없고 오직 플러스의 애플 아케이드 게임에만 업데이트를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게임 개발 스토리는 사무실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게임을 개발시키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사원을 채용하고 고용하고 교육시키고 게임 수주도 하고 하드웨어 라이센스도 받고 게임 개발도 하고 게임 쇼에도 참석하고 시상도 하고 등등 이렇게 회사를 발전시키면 돼요 드디어 의뢰를 달성했습니다 바나나 7개를 획득했어요 더 많이 받고 싶지만 일주일에 7개만 받을 수 있나 봐요 그럼 사무실하고 책상 등 몇 개만 사볼게요 워터파크의 사무실 이쁘네요 애플 컴퓨터도 설치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